화웨이가 성장해 가는데 두 가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지원금, 일종의 보조금이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국제사의 화제가 되고 있는 화웨이란 기업의 성장사와 현주소를 파악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또 중국의 공상당이 일당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런 이야기거리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화웨이와 중국 공상당의 밀월관계 서로 밀어주고 도움을 받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를 어떻게 지원해 왔는가 중국은 공기업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하나로 약 26조 5천억 223억 달러 정도의 돈을 기업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불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아마 공개되지 않는 그런 숫자까지 포함하면 중국이란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하면 상당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상 기업들 가운데 화웨이가 포함되어 있고 화웨이가 성장해 가는데 두 가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지원금, 일종의 보조금이죠 다른 하나는 중국의 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금융 막대한 수출금융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2004년도에 화웨이의 연 매출은 54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중국의 국가개발은행 우리로 하면 수출입은행 정도 되겠죠 국가개발은행이 제공한 신용한도는 1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10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2009년만 하더라도 화웨이의 연 매출은 22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중국 국가개발은행이 제공한 것은 3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연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은 신용을 공략한 거죠 그러면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금의 덕을 입어가지고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유럽 국가에 가가지고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우리 제품을 구입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확장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2011년 1월 달에 터키의 최대 이동통신회사가 트루크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트루크셀의 국가개발은행이 중국의 국가개발은행이 지원한 것이 2.5억 달러였습니다 그 돈으로 모두 화웨이 상품을 구입한 겁니다 맹백한 불공정행위죠 이런 식으로 시장을 확장해 왔습니다 2012년 12월에 터키의 트루크텔레콤이 중국의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6억 달러였습니다 그 6억 달러 가운데 2억 원어치를 하웨이 상품을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웨이 상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중국 국가개발은행에 돈을 대출해 준 것이죠 이처럼 중국은 국영기업을 키우는데 엄청난 그런 정부 보조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보조금 문제를 무역전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하웨이가 그동안 성장해 온 방식은 자체적인 노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대규모의 금융자금 그리고 저금리, 장기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그것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시장을 확장해 온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중국의 국영기업들 가운데 빠르게 성장한 많은 기업들이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국가개발은행의 수출금융 수출금융을 받아가지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기준에서 보면 불공정거래에 속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에서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흥미로운 점은 한 가지는 중국 국가개발은행이 매년 손실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13년만 하더라도 403억 위하나 2016년만 하더라도 475억 위하나 매년 규모가 다릅니다만 300억 위하나 400억 위하나 또 100억 위하나 이렇게 발생하는데 국가개발은행의 손실규모에 60에서 70% 정도 내에 항상 하웨이에 이익규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책금융을 줘서 그 정책금융이 부실화되는 부분들만큼 화웨이가 이익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가 거두고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은 국가개발은행의 대출 손실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적인 인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외환위기 전에 정책금융을 썼던 것처럼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세계무역기구 WTO 질서아에서는 그런 정부 보조금 당연히 불공정 거래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해 왔다는 부분 하나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화웨이가 공상당에 어떻게 협조해 왔는가 또 지금 협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국 내부에 그치지 않고 화웨이 제품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로 다른 나라에 수출되기 때문에 그 수출한 상품에서 어떤 식으로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움직여서 정보 수집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불공정 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화웨이는 기술적으로 공상당이 중국을 아주 효율적으로 통치하는데 혹은 효율적으로 감시하는데 효율적으로 감독하는데 또 효율적으로 반체제 인사를 가려내는데 그냥 협력자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적극적인 그런 조력자 협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포크 타임스에 허재인 기자 같은 사람은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웨이는 중국 공상당의 중국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공범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범자 역할이란 부분이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화웨이가 자사 작품을 판매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하는 그런 외국을 대상으로 해서도 정부 수집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서방 국가들이 네트워크 장비 구매를 화웨이 걸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이 4명 가운데 1명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중국 내에서 판매된 화웨이의 핸드폰 수는 3.5억대입니다 3억 5천만 대가 팔렸는데요 일단 화웨이 제품을 구입하면 메신지라든지 위챗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이라든지 거의 모든 정부가 일정 시간 72시간 간격이나 22시간 간격으로 이 모든 정부가 바로 관련 화웨이와 그 다음에 중요 부스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국 공상당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이자 수단을 화웨이가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화웨이의 휴대폰은 중국 공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실시하는 중요한 경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공안이 필요한 경우에 어떤 안보상이 필요한 경우에 휴대폰에 카메라나 마이크가 조용히 열려가지고 사용자의 말과 행동을 당국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원격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미국의 정보당국이나 영국의 정보당국이나 이런 데가 걱정해서 차단시키는 겁니다 화웨이 제품들을 최근에 화웨이의 휴대전화 생산기지 내부에서 한 직원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인데요 여러분이 화웨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한 여러분의 통화 과정이나 개인 신상 휴대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휴대폰의 정보 등에 화웨이 회사의 내부 모니터에 뜨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고 가능한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화웨이가 중국 공민들을 대하는 방법이 국제사회까지 확장돼 가는 그런 부분들이 속속 보도가 되고 있죠 좀 옛날 사례는 2017, 12년도 7월 달에 미국의 저명한 테프콘 해크대에서 화웨이 라우트에 백도화 그러니까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보 수집 목적으로 일종의 백도화를 설치한 그런 부분들이 폭로가 되었고 똑같은 시기에 펜타곤의 고위정책 관계자가 세계 각국의 네트워크 장비에 백도화가 화웨이 제품 백도화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일은 2018년 말에 일본에서도 화웨이 통신 장비에 불필요한 부속범이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인들의 그런 의식에는 공정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또 전체주의 사회에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런 부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을 대상으로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에 그렇게 양심의 끄리킴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화웨이는 중국 정부가 인민을 감시 감독하는데 하드웨이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국에서도 깨어있는 그런 시민들 가운데는 화웨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중국 공안이 감시하기 위해 가지고 가동하는 시스템이 평안성시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중국 평안성시발전백서에 보면 화웨이가 프로젝트에 하드웨어 제공을 선두로 막겠다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화웨이는 스마트폰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중국인민들을 감시 감독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서방국가들이 이렇게 화웨이를 옥죄는 일을 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화웨이에 관련된 정보를 좀 유심히 드려봤는데요 요약을 하면 화웨이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저가로서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데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저가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동기는 정부 보조금,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행하고 동시에 중국의 국가개발은행이 제공하는 수출금융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반대급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지원하는 대신에 이제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목표인 인민의 감시감독을 통해서 효율적인 통치에 이바지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 가지고 중국이 미국에 맞서서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추구하는데 자기들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를 영국이나 뉴질랜드나 독일 같은 그런 국가들에 미국 같은 국가에 깔아놓고 그 깔아놓은 부분에 백도화를 설치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제어하거나 혹은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동맹국가들 또 한국에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충분히 그동안 화웨이가 활동한 것을 보면 얼마든지 외국에서도 같은 짓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